그래서 그 나쁜 놈이랑은 올해 만나다가 올해 초에 헤어졌고 뭐야? 왜 이렇게 좋아해? 뭐 솔로 동지다 이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예전에도 남자친구 있었잖아 내가? 내가 언제 나 이거 천년애인데? 어? 아닌데? 그때 분명히 너가 누구랑 사귄 데서 내가 포기했었는데 포기? 뭐야? 야 야 너 운전 어떻게 하려고 너가 내 첫사랑이야 뭐라고? 나는 너가 좋아졌는데 곧 서울로 떠난다고 하니까 고백하려고 했었어 근데 남친 있다길래 마음 접었지 내가 너한테 남친 있다 그랬다고? 나한테는 아니고 나한테는 아니고 다른 애한테 기억 안 나는데 남자친구 없다 그러면 애들이 놀릴까봐 둘러댔나 보다 잠깐만 설마 그럼 너 그것때문에 나 서울 갈 때 마중 안 나온 거였어? 응 야 내가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데 그때 내가 고백했으면 받아줄 거였어? 그래 그치 뭐 연락은 계속했겠지 우리 그래도 제일 친했잖아 뭔가 달라지긴 했을 거란 얘기네. 몰라, 그냥 네가 바보였던 거네.